한글자막 by 한효정 흐엉 씨와 친구가 회사에 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오늘 배울 어휘를 살펴볼까요? 따라하세요. 군의 식당 회사에 식당이 있어요. 직원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. 군의 식당이에요. 따라하세요. 건강검진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검사를 받아요. 건강상태를 확인해요. 건강검진입니다.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하세요. 자기개발 따라하세요. 주택자금 따라하세요. 지원하다 지원해요 지원해요 따라하세요. 제공하다 제공해요 잘했어요. 그럼 흐엉 씨와 친구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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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